안녕하세요. 오티스티비 영어마스터 이석부장입니다. 오늘은 야채과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천에서 야채과일 촬영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토마토입니다. 이거는 바늘토마토구요. 이거는 비타민고추입니다. 이거는 오이구요. 이거는 가지입니다. 이거는 부추하고 나무리네요. 이거는 사과입니다. 애플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음번에 설탕과 함께 천물 담궈먹는다고 하네요. 채소밭을 소개합니다. 채소밭을 소개합니다. 청양고출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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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쁘는 수영장에 맞춘요 물을 꼭 넣기 전에 물이 엄청 좋고 물을 넣어 주기 물을 넣어줘요 물을 넣어줘요 물은 먹으러 가고 물을 넣은 후 물을 넣어줘요 물을 넣어주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